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나오길 바라구요. Peace of mind. 아직 한 번에 더 이해가 되시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상해요, 이제 예상해요. 이 장면은 함께 주셨던 이 장면을 찾아보는 소요. 이 장면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면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은 함께 주ivi와 함께 주자분이 있다면 이 장면은 함께 주자분을 통해 주자 회의에 대해서 아쉬우면서 함께 주자분께 주자분을 통해 주자 아멘 찬양 영원히, 첫 번째는 저,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저,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은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Enlightened. There is, John 16,33, 우리의 삶을 다ológ습니다. 이상 납겠지, 성경이 힐에 min slides 힐에 min 나는 자聯 Classic에 한 번 이를 더 비딪 말하신 것은 나는 민폼 savory 희망한 것입니다 나는 Ch Finlay는 몸에 Umberhan이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숙소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우리에게 상식이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뜻임 나의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en. Amen.